sga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sga는 2022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26% 상승한 7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19일 대비 약 마이너스 8.5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0일 126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0월 13일 659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19일 39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10월 7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sga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6.9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083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7083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20일 가장 많은 3784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9월 21일 가장 많은 5,501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45%에서 약 1.3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월 6일 약 3.97% 최저 지분율은 2022년 7월 25일 약 1.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19억원이며 2015년 720억 대비 약 마이너스 14.1%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6억원으로 2015년 54억 대비 약 마이너스 33.3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83%입니다. 순이익은 약 40억원으로 2015년 4억 대비 약 798.0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52%입니다. SGA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17배이며 지난 2016년 45.1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9.6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78배이며 지난 2016년 1.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4.8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6.11% ROA는 8.54%입니다. SGA의 시가 총액은 412억 35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5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1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27위입니다. 매출액은 619억 1,21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81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5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6억 91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47위 코스닥 종목 기준 72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72위입니다. 순이익은 40억 3,57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97위 코스닥 종목 기준 70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69위입니다. SGA의 시가 총액은 지난 3년간 SGA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